5. 살아가다 보면 호련히 떠나고 싶을 때가 있다. 그럴 땐 무작정 여행길에 올라 열차에 몸을 맡겨버리곤 한다. 그렇게 목적지도 없는 무전여행을 다녀오면 내 속 깊은 곳에서 글을 쓰고픈 욕망이 그 아련한 실체를 드러내곤 했다. 안녕하세요. 책읽는 오로라입니다. 오늘 준비한 작품은 이화숙 작가님의 단편소설 콘서트입니다. 앞에서 작가님의 머린말 일부를 읽었는데요. 작품 속에서도 주인공이 어디론가 무작정 떠나고 싶다는 말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떠나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으실까요? 그럴 땐 실행에 옮기시는지 그것도 궁금해지네요. 저도 무작정 여행길에 오르고 싶을 때가 종종 있답니다. 물론 실천을 잘 하지는 못하지만요. 책 속 주인공이 무작정 떠나고 싶어했던 그 마음을 실행에 옮기는지 아니면 실행하지 못하는지 확인을 위해서 지금부터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편안한 시간 보내세요. 콘서트 이화숙 경희는 붉은 바바리코트에 옷깃을 세워 올려 목을 감쌌다. 그녀가 걷고 있는 거리에는 낙엽들이 나뒹굴고 있었다. 거리에 떨어진 노란 잎새가 쓸쓸해 보였다. 가로수 잎이 허무하게 바닥에 추락한다. 갈색 머리에 어울리지 않는 새빨간 입술과 붉은 머리띠, 바바리와 구두까지 온통 붉은 빛으로 그녀는 몸을 감쌌다. 그리고 콘서트를 향해 걷고 있다. 얼마만큼 걸었을까? 그녀의 뒤를 따라 굴러오던 낙엽은 저만치 멀어져 갔다. 카페 유리문을 열고 들어선다. 혜선은 카운터에서 검은색 다이어리에 무언가 적고 있었다. 그것은 빽빽하게 줄쳐진 매상장부라고 하기엔 어울리지 않았다. 넓은 노트에 흰 여백이 경희의 눈에 들어왔다. 이 카페의 단골이 된지가 벌써 5년이 넘었다. 그렇게 오랫동안 카페를 드나들었어도 혜선은 자신의 사생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구태여 경희가 묻지도 않았고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았다. 불빛이 희미한 후미진 구석 테이블에 앉았다. 코트를 벗어서 의자에 걸쳐 놓았다. 느리게 흘러나오는 팝송을 들으며 상념에 젖어 있을 때 그녀 앞에 혜선이 나타났다. 저녁에만 찾아왔던 네가 직장은 어떻게 하고 왔어? 명퇴당했니? 경희에 대해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그녀였다. 그녀가 경희에게 진지한 표정을 지으며 말을 건네기는 처음이었다. 언니 참 대단하네. 직업을 잘못 택했나봐. 어디 나가서 돗자리 하나 펴도 되겠다. 그 좋은 자리를 왜 그만둬? 그냥 집안일 때문에 그만두게 됐어. 가을이 되니까 마음이 뒤숭숭하고 갑자기 여기 오고 싶은 거 있지. 한동안 못 왔었잖아. 그래, 좀 되긴 됐다. 언니, 난 여기가 참 편하고 좋아. 직장 다닐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간만에 가져보는 외출이야. 근데 언니 얼굴이 맑은 청아 한 잔만큼 신선해 배네. 어머, 너도 그런 농담을 다 할 줄 아니? 언니는 나를 몰라도 너무 모르네. 내가 얼마나 지적이고 분위기 있는 여잔데. 집에 무슨 일 있니? 일은 뭐. 중풍 걸린 시어머니를 내가 모시게 됐거든. 힘들겠구나. 너같이 집에 잠시도 붙어있지 않던 애가 답답해서 어떻게 집에 붙어있겠니? 빌드려지기 마련이지 뭐. 콘서트는 넓은 공간도 아니었다. 테이블을 대여섯 개 붙여놓았고 벽은 황토 흙으로 지장했다. 하지만 경희는 투박해 보이는 이곳이 좋았다. 이 안에 들어와 있으면 지금 자신의 처지를 잃어버릴 수 있어서 편안했다. 언니, 난 이곳에 오면 내 가슴 속 깊이 묻어두었던 고독 같은 것을 토해낼 수 있어. 사실 평상시에는 그런 거 생각할 틈이 없거든. 내겐 일종의 사치처럼 느껴지거든. 그래도 다행이다. 너한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된다니 말이야. 언니, 나 진토닉 약하게 한 잔만 주라. 그래, 조금만 기다려. 진토닉에 레몬과 얼음을 띄운 칵테일이 경희가 앉아있는 테이블 위에 놓여졌다. 언니, 진토닉에는 안 어울리는 말인데 언니가 묻혀주는 새콤달콤한 골뱅이 무침에 청아 한 잔 하면 좋겠다. 어떡하니? 지금 골뱅이가 없어. 네가 좋아하는 거라 내가 특별히 놔두고 있었는데 한동안 안 나타나서 먹어버렸거든. 괜찮아. 그냥 한번 해본 말이야. 해선이가 경희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그리고 담배 한 개피를 피워 물었다. 그리고 한 모금 빨더니 연기를 푸우 내뿜는다. 너 시어머니 병수발 하는 것 말고 집안에 또 무슨 일 있니? 일은 아니야. 그냥 가을이 되니까 사람이 센티해지는 거지 뭐. 아니야. 내 직감을 무시하지 마. 내가 이곳에서만 장사한 지가 십 년은 됐어. 장사는 별로 신통치 않지만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말이야. 내가 늘 들여다보고 있는 이 다이어리에는 카페에 들어오는 사람들의 즐거움, 슬픔, 외로움들이 모두 실려있단다. 틈틈이 써놓고 혼자 가끔 읽어보기도 하고. 언니, 그거 책으로 만들어봐. 아니, 별로 그러고 싶지는 않아. 아니, 자신이 없어. 그저 내가 관심 있어서 하는 것뿐인데 뭐. 어디 출품하거나 남에게 보일 정도는 아니야. 그건 내 스타일이 아니잖니. 난 늘 이곳에 묻혀서 조용히 지내고 싶어. 하지만 아깝다. 내가 이곳에 오는 사람들이 좋아할 텐데. 그럴지도 모르지. 사실 별일은 없어. 그냥 내가 조금 지쳤나 봐. 언니도 알다시피 내 허리가 어려서 다친 뒤 지금 등찜 하나도 버거운데 남편도 아프고 어머니까지 자리에 누우셨으니 무거운 등찜을 세 개나 떠안고 있으니 가끔 너무 힘이 들어. 다른 사람에게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 화가 나. 제대로 감당도 못하면서 책임진다고 해놓고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으니 말이야. 경희야, 아픔은 가슴 속에 쌓아두면 안 돼. 밖으로 표출해야 해. 그래야 정신건강에 도움이 되고 몸도 편한 거야.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치만 어머니와 남편에게는 내가 꼭 필요해. 사실 어디 가서 마땅히 털어놓을 데도 없는 걸. 늘 그들 곁에 있으면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해줘야 안도감이 생기는 걸. 이미 이 생활에 중독이 되어버렸나 봐. 경희 얼굴에 추기가 돌고 몸은 마취된 것처럼 굳어졌다. 그동안 너무 긴장을 하고 살다가 긴장이 풀리니 술이 취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기분이 좋아졌다. 홍조를 띄고 있을 자신의 얼굴을 감추지 않았다. 진토닉 한 잔에 그렇게 취하니? 내가 술에 약한 거 언니가 잘 알잖아. 그래도 진토닉 한 잔에 이러는 건 처음이야. 네가 많이 힘들고 피곤했나 보다. 언니, 이곳에 들어오는데 수없이 많은 낙엽들이 바닥에 징굴고 있는 거 있지. 가을 바람에 어디론가 사라져버리는 낙엽들. 그리고 바람도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내 육신에 한 번 난 상처는 치유될 수가 없었지. 짐 덩어리를 짊어진 내 존재가 시들어버리는 그날까지 지워지지 않을 상처 덩어리 말이야. 사람들은 자신 이외의 사람들의 상처를 이해할 수 없어. 이해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그래, 그런 것 같구나. 경희야, 손님이 와서 난 내 자리로 돌아가야겠다. 좀 쉬다가 가. 언니, 고마워. 내 얘기 들어줘서. 경희는 진토닉을 비웠다. 그녀는 자신의 내면을 누군가에게 들키는 게 싫었다. 혜선이 그녀의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말하는 것이 싫었다. 아니, 인정하기 싫었다. 그녀는 갑자기 콘서트가 불편해졌다. 더 이상 머물고 싶지 않았다. 바바리를 집어들었고 곧장 집으로 돌아와 버렸다. 시어머니 옆에 경희의 침대가 있다. 그녀는 혜선의 말을 다시 한 번 떠올렸다. 여러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그들의 고민이나 처한 현실들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다고 하던 말 그리고 많이 힘든 것 같다고 하던 말이 그녀는 그런 생각들을 접고 라디오를 들으면서 시어머니의 모자를 뜨는 일에 신경을 썼다. 코수를 세느라 정신을 집중했다. 이렇게 한 곳에 몰입될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다. 무언가 하나를 잡으면 시간 가는 줄로 몰랐다. 쨍그렁 쨍그렁 경희는 갑자기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시어머니가 침대 옆에 매달린 종을 울린 것이다. 엄마, 왜 그래요? 노모는 기저귀를 손으로 가리키며 매만졌다. 며느리가 이불을 걷자 기저귀 위에 놓인 지갑이 없어질세라 얼른 움켜쥐었다. 괜찮아요, 엄마. 지갑 누가 안 가져가요. 큰 것 보셨네요. 경희는 온수를 받아왔다. 시어머니의 기저귀를 풀어서 화장실에 버린 뒤 배변이 묻은 엉덩이와 사타구니 부위를 물로 닦아내고 수건으로 물기를 닦았다. 그리고 살이 짓무르지 않도록 가루분을 발라준다. 새 기저귀를 갈고 이불을 덮어주었다. 시어머니는 움켜쥐었던 지갑을 다시 기저귀 위에 얹어놓는다. 온종일 손뜨개에 몰두했다. 그리고 종소리가 들리면 시어머니를 바라보았다. 무언가 해야 할 일이 생겼다는 신호였다. 좁다란 공간에 누워서 손짓으로 지시하는 시어머니의 시중을 드는 일은 힘들지 않았다. 늘 직장에 다니다가 콘크리트로 막혀진 아파트 안에 좁다란 벽 속에 갇혀 있으려니 답답함이 느껴졌다. 당장 처한 현실에 말문이 막힐 뿐이다. 시어머니가 건강했을 때는 잠시잠깐도 자리를 지키고 앉아있는 법이 없으셨다. 이제 시어머니는 실순을 넘기셨고 머리가 허옇게 백발이 되었다. 하지만 피부는 아직도 고았다. 주름이 많이 잡히긴 했지만 우윳빛이 감돌았다. 얼굴에는 실순 노인들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고고함이 배어 나왔다. 한 송이 매화처럼 청초하다고 해야 할까. 시어머니는 말수가 적었고 아들에게도 지극한 사랑을 쏟으며 키웠다. 그렇다고 마냥 귀여워한 것이 아니었다. 늘 위험을 갖추고 교육을 시켰다. 새벽 3시에 일어나 목욕 재개한 뒤 자리에 앉아 천수를 치고 염주를 두 손에 모아서 두 무릎이 다 달아질 정도로 늘 엎드려서 기도를 했었다. 자그마한 키에 깔끔한 얼굴 늘 스스로 할 일을 찾아서 해냈다. 시집간 하나뿐인 고명딸에게는 맛깔스럽게 김치도 담가주고 경희에게도 직장 다니느라 힘들겠다며 아들네 집에도 사흘이 멀다 하고 밑반찬과 김치를 실려 보냈던 시어머니가 아니었던가. 경희는 친정엄마로부터 들은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떠올렸다. 3살 때 일이라 그녀의 기억 속에는 존재하지도 않는 사건이었다. 하지만 아이때의 상처는 평생 동안 따라다닐 것이다. 과거가 짓밟고 지나간 상처의 흔적은 사라지지 않았다. 3살 때 이웃에 살던 언니와 만나지 않았더라면 지금쯤 키가 170cm 정도는 되었을 텐데 동네 사람들은 그 언니를 꼭지라고 불렀다. 실제 이름은 따로 있었는데 딸만 내신 집에서 태어나서 할아버지가 딸은 그만 낳으라고 꼭지라고 불렀다는 것이다. 그녀는 제대로 자라지 못한 손과 발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구부러진 척추가 원망스러웠다. 경희 엄마가 낮에 일 나간 사이에 꼭지가 경희를 포대기를 해서 업고 다녔다. 초등학교 3학년이던 꼭지는 집에서 가까운 학교로 발걸음을 옮겼다. 아이들은 흙먼지에 굴러서 얼굴이며 손과 발 모두 흙펌벅이 되어 있었다. 너나 할 것 없이 학교 운동장을 휘저으며 놀고 있었다. 어떤 아이는 미끄럼틀에 올라가 놀고 있었고 어떤 아이는 빙글빙글 돌아가는 뺑뺑이에 매달려 신나게 돌다가 숨을 헉헉이며 멈추기도 했다. 한 아이는 어지러웠는지 운동장 모래바닥에 픽 주저앉아 버렸다. 철봉에 매달리기도 하고 그네에 올라타고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평화롭기 그지없던 따사로운 오후였다. 경희를 업은 열살난 꼭지도 그 충동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 그네를 타기 위해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렸다. 꼭지의 친구들은 그네에 올라타고 두 무릎을 힘껏 구부렸다가 힘껏 힘을 주어 넓은 창공으로 떠올랐다. 아이들의 즐거운 환호성이 울렸다. 꼭지는 입을 벌리고 바라보았다. 친구들이 내려왔고 꼭지 차례가 되었다. 자신이 경희를 등에 업었다는 사실도 잊은 채였다. 그네에 올라타고 힘껏 힘을 실어 그네를 움직였다. 하늘 끝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에 한껏 마음이 부풀었다. 거세게 쇠줄이 당겨질수록 높다란 고지에 올랐다는 쾌감을 느끼기 전이었다. 공중에서 그만 발을 헛디뎠다. 경희를 업은 채였다. 모래 운동장에 라딩구러졌다. 놀이터에서 놀던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들었다. 야, 괜찮아? 아프겠다. 철없는 아이들은 등에 업혀 있는 아기를 생각하지 못했다. 친구가 우선이었다. 꼭지는 무릎의 통증을 느끼며 쭈뼛쭈뼛 일어섰다. 응, 괜찮은 것 같아. 괜찮아. 꼭지 등에 업혀 있던 아기가 모래에 뒤범벅이 되어 울음을 터뜨렸다. 그제서야 꼭지는 자신이 아이를 업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등 뒤에서 우는 아이의 울음소리에 정신 차려 일어났다. 아이는 울음을 그치지 않았다. 꼭지는 정신을 가다듬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나 생각을 했다. 눈물 콧물에 뒤엉킨 아이의 얼굴은 너무 울어서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꼭지는 아이의 고통을 감지할 수 없었다. 아이 엄마한테 혼이 날까 두려워서 놀이터에서 재빨리 집으로 돌아왔다. 우물에서 세숫대야에 물을 떠다가 모래 범벅이 된 경희를 식혔다. 그칠 줄 모르고 울어대던 아이를 바라보며 혼이 날까 봐 겁이 나서 어쩔 줄을 몰랐다. 경희 엄마가 일터에 나갈 때 아이가 울면 쥐어주라고 놓고 간 빨간 사과를 수저로 긁어서 아이 입에다 넣어주었다. 울음에 목이 지쳐버린 아이. 목에선 거친 쉰 소리가 올라왔다. 여느 때 같았으면 달콤한 사과맛에 울음을 멈췄을 텐데 먹지 않고 그저 울다가 울음에 지쳐 잠이 들었다. 잠에서 깨어 또 한 차례 울어대다가 저녁 무렵에 다시 잠이 들었다. 해가 선역 하늘로 기울었고 낮에 들에 나간 어른들이 돌아왔다. 소년은 아이 엄마에게 모든 사실을 숨긴 채 힘없이 아이만 엄마의 품에 떠넘기고 나가버렸다. 낮에 있었던 일들을 감췄다. 놀이터에서 일어난 사건을 말하고 싶지 않았다. 여리고 물렁한 아이의 척추가 어떻게 되었을지 어린 소년은 상상할 수도 없었다. 꼭지가 그날 일들을 경희 엄마에게 상세하게 말했더라면 그녀의 처지는 달라졌을지도 모른다. 어머니는 어떻게든 돈을 구해서 읍내 큰 병원으로 가서 진찰을 받았을 테고 수술까지 받아서 나았을지도 모른다. 그저 혼이 날까 두려워 위기를 모면하고 싶었던 것이다. 경희는 밤새도록 울었다. 그 울음소리에 어머니는 어찌할 줄 몰랐다. 몸은 풀덩이 같았다. 어머니는 해열제를 아이에게 먹이고 잠을 잤다. 그런데도 그 다음날 아침부터 3일을 울어댔다. 어머니가 이를 이상하게 여기더니 아버지에게 의문을 제기한다. 아이가 왜 이렇게 3일 동안이나 밤낮으로 보챌일까요? 말없고 무뚝뚝한 아버지는 아이가 울기도 하고 아프면서 자라는 거라고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것이다. 그러다 괜찮겠지 뭐. 아니에요 경희 아버지. 사흘 밤낮을 이렇게 울 때는 몸에 탈이 나도 단단히 난 게에요. 하루하루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 시절 병원이 읍내에 있기는 했지만 손에 쥐어진 돈이 없기에 아이를 길쳐 업고 갈 엄두가 서지 않았던 것이다. 그렇게 일주일이 흘러갔다. 경희의 등뼈가 외부로 두드러지게 드러났다. 깜짝 놀란 어머니는 이웃집에 달려갔다. 꼭지는 방 한구석에 앉아 책을 보고 있었다. 소녀의 부모들도 마당가에서 풀을 뽑고 있었다. 야 너 혹시 며칠 전 우리 경희 지난번에 봐주던 날 무슨 일 없었니? 고개를 숙인 소녀는 얼굴이 빨개졌다. 몸을 덜덜 떨었다. 어떻게 위기를 모면할까 망설이다 마당으로 뛰쳐나왔다. 풀뽑던 엄마의 치맛자락을 부여잡고 매달렸다. 니가 사실대로 말을 하면 용서해 주마. 꼭지 엄마는 어안이 벙벙했다. 대체 우리 아이가 뭘 그리 잘못했는데 이렇게 다짜고짜 따집니까? 아니 일주일 전에 내가 집에 딸한테 아이를 맡겼잖아요. 그런데 이상해서요. 아이가 그날 이후부터 일주일 동안 누워서 울기만 하더니 급기야는 등뼈가 툭 튀어나왔지 뭐예요. 그제서야 소녀의 어머니는 치맛자락을 붙잡았던 딸의 손을 내동댕이 치더니 너 무슨 일 있었냐? 어머니의 물음에 소녀는 눈물을 뚝뚝 흘리더니 일주일 전의 사항을 또렷하고 생소하게 전한다. 이 몹쓸년 그러고도 아줌녀한테 말 한마디 안 했냐? 요년 이리 와봐라. 화가 치밀어오던 소녀 어머니는 마당에 있는 빗자루로 딸의 종아리를 후려치는 것이었다. 놔두세요. 한 번 엎질러준 물 어떻게 쓸어 담겠어요. 우리 큰딸하고 친구니까 이쯤에서 용서해야겠네요. 너 어서 아줌녀한테 용서를 못 빌겠냐? 이거 무어라 드릴 말씀이 없군요. 원래 착한 아이인데 무서움을 많이 타는 아이라 그때 말을 못했을 겁니다. 고개 숙인 소녀는 눈물 섞인 어트로 아주머니에게 다가가더니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내가 너를 탓해서 뭐 하겄냐? 먹고 살려고 너한테 애 맡긴 내가 잘못이지. 어머니는 딸의 아픔을 자신의 잘못으로 돌렸다. 늦게 발견해서 병원에 즉시 데리고 가지 못한 것이 늘 가슴에 한이 되었다. 그렇게 딸 가슴에 상은을 남겨뒀으니 그 마음이 오죽했겠는가. 학창 시절에 경희는 어머니의 염려와는 다르게 남들 앞에서 떳떳하고 당당했었다. 학교 생활은 두말할 것 없었다. 부모 속 안 썩이고 친구 관계도 지극히 정상이었다. 공부도 잘해서 성적도 늘 상위권이었다. 상장을 얼마나 많이 받아왔는지 액자로 장식하고도 남아서 차곡차곡 쌓아두었는데 남동생 정만이가 딱지를 만들어서 친구들에게 나눠주었다. 그렇게 자신의 몸이 불편하면서도 중풍에 걸린 시어머니를 수발하는 것이었다. 경희의 친정엄마는 그런 딸이 대견스럽고 기특했다. 학교 성적이 우수했던 그녀는 졸업 후에 선배가 하는 이벤트 회사에 취직했었다. 학창 시절이나 직장 다닐 때나 그녀의 집은 극빈했다. 경희는 어머니 속 한 번 안 썩히고 자신의 할 일만 열심히 하는 성격이었다. 이벤트 회사에서 급여를 받아서 동생 정만이를 대학까지 공부시켰던 착한 딸이었다. 경희는 컴퓨터 앞에서 눈을 잠시도 떼지 않고 일을 했다. 일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이 대단했다. 사무실 의자에서 엉덩이 한 번 제대로 떼지 못하고 몰두했던 탓에 도수가 높은 안경을 끼게 되었고 쉽게 눈에 피로가 몰려왔다. 자판을 두드리던 손목은 감각을 잃어버릴 정도였고 식사관념도 없었다. 아침 겸 점심을 때우고 저녁은 둘둘 말린 김밥으로 허기진 배를 채워갔다. 색상에 따뜻한 자판기 커피가 놓여 있다. 키가 아담하고 상큼한 미소를 던지던 기획실장 경수였다. 그는 말수가 적었다. 필요하지 않은 언행은 삼가하는 사람이었다. 늘 곁에서 그녀를 바라보던 사람. 그는 산업디자인학과를 졸업한 후 영상사진을 찍었다. 큼직한 액자를 만들기도 하고 사진전에 출품도 했다. 개성을 살린 작품으로 입선을 한 적도 있었다. 일상생활에서도 사진만큼은 소홀히 다루는 법이 없었다. 그리고 여행을 즐기는 사람이었다. 여행 다니면서 사진을 찍었다. 그가 늘 가지고 다니는 것은 고가의 카메라와 렌즈 그리고 앞을 투시해서 바라볼 수 있는 망원경이다. 경희씨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죠. 아직 멀었는데요. 이젠 그만 일손을 멈추고 저와 저녁식사나 할까요? 그녀는 얼굴이 붉어졌다. 저녁 약속을 사양하고 싶지 않았다. 화려한 불빛이 강물에 너울너울 흔들리고 밤공기가 시원했다. 네온사인이 번쩍번쩍 빛나는 도심의 야경이 아름다웠다. 두 사람은 한강 둔치에 있는 횟집에 앉았다. 요즘 제가 일을 많이 시켜서 미안합니다. 경희씨 포식이나 시켜드리려고 이곳에 왔습니다. 일에 몰두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무채가 얼기설기 깔려진 위에 허연 속살을 드러낸 광어회가 나왔다. 어스타게 썰어서 가지런히 놓여있는 회가 먹음직스러웠다. 횟집 주방장에 칼 잡는 솜씨가 여간이 아닌가 보다. 당근을 깎아서 장미꽃 모양으로 만든 장식이 있고 간달 모양의 레몬 한 조각도 올려져 있었다. 초장에 푸른 와사비까지 모두 식욕을 돋구었다. 냉장고에서 막 꺼내온 소주병에 물방울이 송글송글 맺혀있다. 둘은 소주잔에 술을 가득 따라 부었다. 한잔합시다. 완샷! 잔을 지켜올리고 그가 먼저 경희의 소주잔에 자신의 잔을 부딪혔다. 실장님, 이렇게 단둘이 마주앉아 있기는 처음인 것 같네요. 이렇게 불빛이 화려하게 비치는 강가에 있으니 답답한 속이 풀리는 느낌도 들고요. 피곤하고 지쳤을 때는 소주 한 잔이 최고입니다. 고생 맞춘 안주가 있으면 더 좋고요. 신선하고 쫄깃하네요. 초장이랑 와사비 맛도 좋으네요. 입에서 사르르 녹고 있어요. 경희 씨는 직장 생활한 지 얼마나 됐죠? 11년째예요. 해가 거듭날수록 나이가 들었다는 걸 감지하지 못하겠어요. 여름인가 싶으면 가을이고 어느새 새로운 해를 맞이하게 되고 그렇게 덧없이 흘러버리는 게 세월인가 봐요. 왜 여태껏 결혼하지 않으셨어요? 히, 실장님은 아직 인연을 만나지 못해서 그런 거죠. 그러는 실장님도 만만치 않으시잖아요. 왜 아직 결혼 안 하셨어요? 글쎄요. 아직 인연을 만나지 못해서 그런가 본데요. 어렸을 적에 아버지가 다치셨어요. 아버지는 늘 누워계셨고 어머니는 가족들 생계 유지하느라 늘 머리에 물건을 이고 행상을 나가셨어요.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아버지는 그렇게 누워계시다가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고요. 아버님은 왜 누워계셨는데요? 어디가 편찮으셨어요? 사고를 당했어요. 아버지는 이웃집 지붕을 고쳐주다가 봉변을 당하셨지요. 함석 지붕 위에서 그만 발을 헛디뎌 지붕 아래로 떨어지셨어요. 운이 없으셨던 거죠. 허리를 다친 아버지는 척추가 마비되어 하반신을 움직이지 못하셨고 꼼짝없이 누워만 계셨어요.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병이 생겨났고요. 그러셨군요. 어머니는 집안의 가장이 병들어 눕게 되자 당장 먹고 살 궁리를 하셔야 했지요. 진종일 방에 누워계시는 아버지 병수발도 해야 했고 아버지께서는 몸을 움직일 수 없으니까 절망하셨나 봐요. 뇌까지 피해가 와서 가끔씩 정신이 없으시기도 했고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셨어요. 어머니는 부잣집에서 태어나 그때까지 청매실처럼 고귀하게만 사셨어요. 그런데 조용하기만 하시던 어머니가 옆집 아저씨를 만나 단판을 지으러 가시더군요. 그 남자는 자기 일을 하다가 그렇게 된 사람한테 무슨 피해 보상해 주느냐고 오히려 적반하장이었죠. 참 나쁜 사람이군요. 자신에게 이득되는 일이 아니면 절대 끼어들지 않던 아저씨였어요. 그리고 손해볼 일이 생기면 어떻게든 빠져나갔고요. 어머니가 가셔서 말해도 말이 안 통했어요. 나중에는 외삼촌이 찾아가셔서 따끔하게 혼을 내주셨대요. 그래서 그 지독한 아저씨가 약값을 조금 내놓더래요. 외삼촌은 화가 나서 그 몇 푼 안 되는 돈을 그 집 마당에 집어 던지고 오셨고 결국 그 집과는 말도 하지 않고 살았어요. 실장님이 말이 없으시니까 그런 건 전혀 몰랐어요. 제가 남일에 원래 관심도 없고요. 하지만 그런 말씀해 주시니까 실장님에 대해 조금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사실 저는 경희 씨를 마음속으로 늘 좋아했습니다. 술 마시고 하는 말이라고 농담이라고 여기지 마세요. 저 정말 경희 씨 아픔을 어루만지며 다독거릴 자신도 있어요. 저는 내세울 것도 없는 걸요. 내세울 것이라고는 자존심밖에 저한테 기회를 한번 주시면 좋겠군요. 둘은 그 후로 자주 밖에서 만났다. 그렇게 같은 사무실에서 매일 마주보고 일했고 사랑해서 결혼을 했다. 아들을 위해 새벽마다 기도하시던 경수의 어머니는 어느 날 중풍으로 자리에 눕게 되었다. 그녀는 시어머니를 보면 늘 안타까웠다. 사랑하는 남편의 어머니이자 곧 자신의 어머니였다. 친정엄마는 결혼하고 3년쯤 지나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 그래서 시어머니에게서 친정엄마의 정을 찾았다. 결국 시어머니의 병을 간호하기 위해 그 좋은 직장도 그만두었다. 베란다에는 이틀에 한 번꼴로 이불이 널려 있다. 환자용 침대에 온종일 누워있는 시어머니. 우측 뇌가 마비되어 한쪽은 감각이 없었다. 빈약한 신체, 중풍으로 언어까지 상실했지만 원래 늘 청렴한 마음으로 기도의 정진에서였을까 몸을 잘 간호지는 못했지만 눈에는 총기가 있었다. 시어머니는 자부의 손을 빌리지 않으면 일어날 수도 없었다. 배변도 혼자서는 할 수 없었다. 기저귀를 차고 있는 부부는 뼈와 거죽만 남아있다. 이젠 살점 하나 없이 뼈와 가죽만을 가지고 있는 신체, 얼굴에는 잔잔한 주름만이 남아있다. 삶의 마지막은 왜 이리도 비참하고 처절한 모습이어야 할까. 움직이는 왼손에는 염주가 들려있었고 그 옆에 종이 매달려있다. 엄마, 저녁진지 드셔야지요. 그녀는 침대로 올라가서 노모의 허리를 감싸안고 일으켜 세운다. 등허리를 매만지면 푸근한 친정어머니처럼 품이 따뜻했다. 경희가 바라는 소망이 있다면 예전처럼 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 숟가락을 잡고 진지만이라도 자유롭게 드시는 모습을 보는 것이다. 팔이라도 움직일 수만 있다면 좋으련만 그럴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생반에는 알맞게 익은 생선살이 종지에 담겨져 있었고 명란젓갈과 조개를 넣고 끓인 미역국이 올려져 있다. 밥을 끓여서 부드러운 연식으로 만든 죽이 시어머니 식단이다. 숟가락에 죽을 떠서 생선살을 올려 어머니 입안으로 떠 넣었다. 시어머니가 천천히 씹는다. 어느새 입 가장자리에 죽이 흘러들인다. 국물을 떠서 입에 넣으면 받아 마셨다. 엄마, 찬이 맛있어요? 입을 벌려 빙긋이 미소 지으며 왼쪽 손으로 경희의 얼굴을 어루만진다. 노모의 눈가에 눈물방울이 흘렀다. 경희도 눈물이 흘렀다. 그녀의 눈물이 죽그릇에 똑똑 떨어져 뒤섞인다. 나는 괜찮아요. 엄마 대소변은 하나도 더럽지 않아요. 예전처럼 건강하게 자리 털고 일어나서 우리 집 김치 다시 담가주세요. 예쁜 손자 준이랑 사이좋게 놀아주는 날이 꼭 올 거예요. 말없이 시어머니는 고개만 끄덕인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경희는 수저에 마이신 캡슐을 따고 가루약을 물에 정성껏 게워서 시어머니에게 먹인다. 쓰다고 인상을 찌푸린다. 꿀물을 타서 한 수저 떠넣으면 찌푸린 얼굴이 펴지곤 했다. 현관에서 벨이 울렸다. 누구세요? 나야. 일찍 오시네요. 배가 고파서 앞이 안 보이더라고. 그래서 뛰어왔지. 아내가 아침에 싸준 도시락을 부엌에 내놓는다. 잡곡밥을 다 드셨네요. 철당은 내려갔어요. 제보지를 못했어. 시간이 없어서. 좀 쉬어야 하는데 신경을 쓰다 보니 내 몸을 체크할 수가 없군. 이벤트 회사를 그만두고 경수는 인쇄업을 했었다. 사업이 부진하자 이것저것 신경 쓰다가 혈압에 신경 쇄약. 그러다가 급기야는 당뇨가 왔던 것이다. 경수는 경희의 팔을 어루만지며 미안함을 금치 못했다. 당신 허리도 성취 않은데 어머니 모시고 사느라 고생이 많지. 뭐라 할 말이 없어. 당신이 나를 잘 이해해주고 시댁에서 더없이 따뜻하게 반겨줬는데 이만큼 행복한 생활이 어디 있어요. 형님들이 바쁘다면서 당신한테도 미안하다고 하더군. 그래서 요양기관에 보내면 어떻겠냐고 그러던데 당신 생각은 어때? 전 반대해요. 그곳에 어머니를 보내고 자식들이 편안히 지내겠어요. 더욱이 어머니는 말씀 한마디 못하시는데 곁에서 제가 이대로 모실게요. 나도 그런 생각이 들어. 형님들은 내가 환자라서 그랬을 거야. 내 걱정은 말아요. 지금은 주니 옆에 내가 있어서 행복해요. 그녀가 직장 나간답시고 어린 것을 친척 집에 맡기고 나서 이 눈치 저 눈치를 보아야 했다. 밖으로만 내돌리다 보니 아이가 엄마 품이 그리웠을 것이다. 직장에 앉아 있어도 아이 걱정 때문에 조바심은 늘 뒤따랐었다. 하지만 지금은 주니가 너무 좋아한다. 늘 엄마가 집에 있어주니까. 한 번은 아이가 학원 가다 말고 배가 아프다며 뒹굴었다. 수아귀를 바꿔들고 그녀는 소스라치게 놀랬다. 너 왜 그러니 말을 해봐 어디 아픈지. 엄마 배가 배가 아파서 숨을 쉴 수가 없어. 그녀는 택시를 잡아 타고 집에 들어왔다. 아이를 업고 동네 의원에 갔더니 얼굴이 허옇게 질려 배를 움직이지 못하는 아이에게 돌파리 의사는 진찰을 하면서 배에 청진기를 들이대더니 아무것도 느낄 수 없는지 겸연적게 웃었다. 그리고 대뜸 내뱉는 말이 변이 장으로 몰려 대변을 보지 못해서 그런 것 같다. 집에 가서 관장약을 투입시키세요. 약을 받아들고 병원을 나오는데 아이는 좀 전보다 숨을 더 가쁘게 헐떡였다. 그리고 식은 땅까지 줄줄 흘리는 것이었다. 아예 걸어갈 엄두도 내지 못하고 병인은 병원 아래층에 있는 약국에 들어갔다. 약사는 아이의 표정을 살폈다. 약사는 수지침 침봉을 꺼내들더니 뾰족한 침으로 열 손가락을 따내는 것이었다. 검은 피가 솟구쳐서 흘러내렸다. 솜으로 닦아내고 활명수 한 병을 마시게 했다. 잠시 후 긴 트림을 하고 나서야 아이가 일어났다. 그때처럼 참혹하고 암담했던 날은 없었던 걸로 기억이 난다. 엄마, 학습지 다 풀었어요. 이리 가져와봐. 경수는 아내가 불편한 몸으로 투정과 불평 한마디 없이 병든 노모를 지극정성으로 보살피는 것이 너무도 고마웠다. 하지만 아내에게 미안해서 할 말이 없다. 준아, 비행기 만들자. 와, 신난다. 안방에 들어간 경희는 시어머니가 달력을 손으로 가리키는 것을 보았다. 왜 달력을 가리키시는 걸까? 달력 곁으로 다가가서 바라보았다. 경희는 놀랐다. 어머, 내일이 희경이 아가씨 생일이었네요. 제가 깜빡했어요. 늘 챙겨주다가 못내 안쓰러워서 그러시지요. 그녀는 쌀통에서 쌀을 꺼내서 물에 담근다. 준이 아빠, 내일이 희경이 아가씨 생일이에요. 내가 송편을 빚어줄 테니까 서울에 좀 갖다 주세요. 희경이 생일까지 챙기려고? 어머니가 아끼고 사랑하는 고명딸 생일인데요. 경희는 떡살을 반죽해서 시어머니 앞에서 작고 아담하게 송편을 빚는다. 설탕과 깨소금으로 만든 깨떡을 좋아하는 희경을 위해 그녀는 양손으로 꼭꼭 눌러 매끈하게 빚었다. 한 입에 쏙 들어갈 수 있도록 조그맣게 만들었다. 엄마, 이쁘지요? 시집 와서 엄마한테 배운 솜씨라고요. 시어머니는 지그시 웃으며 고개만 끄덕거린다. 남편이 걱정되었다. 병든 자신의 몸을 돌봐야 하는데 사무실에 나가서 일에 신경을 곤두세우다 보면 식사를 거르는 날이 많았다. 경수는 자상하고 가정적인 남편이었다. 준이에게는 늘 조용한 음성으로 말하고 모르는 것을 물으면 차근차근 대답해 준다. 놀 때도 다정다감을 한 목에 쏟아준다. 경희는 아픈 남편에게 신경 쓸 일을 만들지 않으려고 늘 애를 쓴다. 어머니 간병비에 드는 비용이며 생활비가 만만치 않았다. 빠듯한 살림을 꾸리느라 늘 힘이 들었다. 남편 앞에서 내색할 엄두를 못 내었다. 혼자 있을 때 그저 한숨만 쉴 뿐이다. 직장을 그만두었으니 이제 월급도 나오지 않고 몇 푼 안 되는 퇴직금에 의존해야 할 판이었다. 마이너스 통장은 바닥으로 내려앉아 있었다. 그런 걱정을 하고 있을 때 전화벨이 울렸다. 여보세요? 경희야, 나야. 응, 혜선언니. 니네 집에 가고 싶은데. 카페는 어떡하고? 장사가 안 돼서 내놨어. 너 좋아하는 골뱅이 무침 해주려고 골뱅이랑 청아 한 병 샀다. 그래, 와. 혜선이 찾아왔다. 어머님은 어디 계시니? 혜선은 방으로 들어갔다. 혜선을 또렷이 바라보더니 시어머니는 고개를 한쪽으로 돌린다. 처음 보는 낯선 여자를 보며 어안이 벙벙해진 모양이다. 경희가 간병인을 두고 직장을 다니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시어머니가 낯을 가리기 때문이다. 낯선 사람이 있으면 대소변도 가리지 않았다. 혜선이 입을 열었다. 어머님, 얼굴빛이 좋으시네요. 혜선이 손을 잡자 시어머니는 누워서 고개를 끄덕거린다. 그리고 늘 속바지에 넣어두던 지갑을 언니가 볼까 기저귀 및 깊숙이 숨긴다. 지갑에 집착을 보이던 어머니가 하루는 침대에서 떨어지는 사태가 발생했다. 경희가 목욕을 씻겨드리고 침대에 눕혀드렸다. 그리고 거실로 나왔다. 쿵 하는 소리가 들렸다. 남편과 경희는 그 소리에 소스라치게 놀라서 안방으로 들어갔다. 시어머니는 누워서 눈만 말똥말똥 뜨고 자부를 바라보았다. 옆에 지갑이 보이지 않아 침대 아래로 쿵 하고 떨어진 것이었다. 지갑에 끈을 메어 목에 목걸이로 걸어들일 수도 없고 그녀는 마음이 아팠다. 기저귀 위에 늘 지갑이 있어야 했다. 시어머니에게 그 지갑이 어떤 의미이길래 그러는 걸까. 그녀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었다. 혜선이 거실로 나왔다. 경희야,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드리지 그러니? 쉿, 조용히 해. 그녀는 노모가 들을까봐 안방을 의식했다. 다 널 위해서 그러는 거야. 한 달 전에 어머니의 시 작은어머니가 다녀가셨어. 아흔이 넘은 노인네가 허리를 꾸부정하게 구부려서 집행위 짓고 우리 집에 오셨지 뭐야. 시 작은할머니는 손자며느리가 풍 맞아 누워있는 시어머니 대소변 받아내는 것이 못내 안쓰러워서 며느리 손을 잡고 풍염을 늘어놓으셨어. 이렇게 살아서 뭐하니? 에이, 일어나지 못할 바에는 어서 죽어야지. 죽어라, 죽어. 살아서 뭐하냐? 네 자부만 못할 짓 시키지. 그러시면서 우시는 거야. 시어머니는 할머니 말이 듣기 싫어서 한쪽으로 고개를 돌리시더니 눈물을 흘리면서 고개를 돌리고 할머니를 바라보지 않으시더라고. 사존심이 강하시구나. 유양원은 내가 싫어. 대소변 받아도 내가 모실 거야. 우리도 머지않아 늙어질 텐데 좀 편찮다고 방치하고 남에게 내 부모를 맡길 순 없잖아. 진자리, 마른자리를 다 갈아주시며 자식을 키웠던 남편의 어머니였다. 어려서 남편의 배변을 받아서 성장시켰던 어머니였다. 경희는 이젠 자식이 어머니 은혜를 보답해야 한다고 여겼다. 만약 어머니가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남편과 결혼도 못했을 텐데 어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는가. 경희, 네가 대단하구나. 난 못해낼 거야. 너같이 천사같은 마음은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것 같다. 그것도 하늘에서 타고나는 것인가 봐. 안케는 어렵겠지만 방 안에서 화장실만이라도 다니실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건강하실 때는 잠시도 앉아있지 않으셨어. 시어머니는 부엌 세관들을 얼마나 닦고 닦았던지 그릇들은 항상 매끈매끈했어. 생주와 걸레도 매일 삶아서 배곡처럼 허연 색깔이었어. 지금은 말씀 한마디 못하시고 매일 그렇게 그늘진 방 안에만 누워 계시니 바깥 한 번 맘 놓고 드나들 수 없으니 얼마나 답답할까. 언니가 묻힌 골뱅이는 맛이 좋아. 성아는 저녁에 신랑 오면 한 잔 할 거야. 회선은 커피 한 잔 마시고 한 시간쯤 앉아서 이야기하다가 돌아갔다. 단풍이 울긋불긋하게 되어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었다. 흙먼지에 뒤엉킨 뒹구는 낙엽. 경희는 어디론가 떠나고 싶었다. 무작정. 시어머니가 건강하실 때는 자다가도 일어나서 짐을 꾸려 설악산 단풍 구경을 갔었는데 지금쯤 그곳도 산 전체가 만산 홍협이 되었겠지. 이제는 병든 시어머니를 집에 홀로 두고 떠날 수 없다. 하늘은 높고 푸르다. 뜨거운 햇볕이 베란다 유리창으로 사정없이 들이비친다. 경희는 손뜨개로 어머니 모자를 어제 완성시켰다. 노모를 침상에서 일으켰다. 백발이 무성한 머리에 모자를 눌러 씌우고 발에는 양말, 가을 스웨터를 몸에 걸쳐 주었다. 현관에 놓인 휠체어를 폈다. 어머니를 휠체어에 태우고 아파트 주변을 산책하려고 했다. 바깥은 여전히 햇볕이 강하다. 지갑을 쥔 노모는 큼직한 수건 속에 감추었다. 엄마, 밖에 나오니까 좋죠. 저 높은 하늘 좀 보세요. 하얀 비둘기가 높이 높이 날아가는 게 보이지요. 고개를 끄덕이며 손짓으로 기쁨을 표시한다. 아스팔트 위에 수북수북 떨어진 낙엽을 휠체어가 밟고 지나간다. 머지않아 나뭇가지는 앙상한 뼈만 남기고 스산한 추위에 벌벌 떨며 겨울을 맞을 것이다. 가파른 언덕을 넘어서 휠체어를 과일가게 앞에 세웠다. 노모가 손으로 경희손을 만졌다. 그녀가 몸을 기울여 어머니의 동정을 살폈다. 노모가 한 손에 움켜진 지갑을 펴보라는 신용을 했다. 딸에게도 주지 않았던 돈이었다. 준희가 학교 갔다 오면 쌈지에서 꺼내어 천 원씩 주셨던 어머니. 경희가 지갑을 열자 만 원짜리 지폐가 나왔다. 한 장을 꺼내들었다. 단물이 절절 나올 것 같은 단강과 사과를 가리켰다. 그녀가 그것을 사오자 노모는 그녀의 손에 감을 하나 쥐어 주었다. 창백한 얼굴을 한 노모는 가을 햇살에 힘이 되살아나는지 화색이 돌았다. 경희는 지나가는 행인들을 바라보면서 한동안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마음들을 정리했다.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 존재인지를 깨달았다. 그 행복은 특별한 곳에서 오는 게 아니었다. 말 못하는 시어머니가 건네주는 홍시 하나에도 행복이란 것이 튀어나왔다. 그녀는 새로운 다짐을 했다. 모두를 사랑하리라고. 이와숙 작가님의 콘서트 잘 들으셨나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